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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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돌아가세요 들어가라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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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잘했어 그렇죠 됐습니다 계란같이 호흡 맞추면서 던지세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까지 한번 해봅시다 익숙해졌으니까 여기 핸들링이 여기서 이제 갔죠 갔으면은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돌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여기 왔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돌리는거에요 이쪽으로 갈거기 때문에 그래서 갔어요 갔으면은 돌린다 이쪽으로 나오게 한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빼서 이렇게 나갑니다 아 예 이렇게 그렇죠 갔다가 다시 아예 그쪽으로 돌려줘면 그쪽으로 돌려줘면 영성하지만 성공했어요 앞에서 보상을 해줘요 그 다음에 등을 돌려요 앞으로 좀 또 앞에서 보상을 해줘요 또 반대방향으로 돌려요 뭐죠? 요 앞에서 이제 이 보상존을 만들어주고 있는거에요 돌리면은 이제 움직인다구요 돌리면은 이제 움직인다구요 네 가고 올 때 다시 앞으로 오게 만들어요 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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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봄을 돌리는 쪽이 달리는 방향이라는 것을 이미 이해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? 앉으면 안되지 큐를 안주고 이제는 수술을 넘게 하는거에요 허들이 있으면 아무 큐도 지금 안주고 있어요 큐를 살짝 줘야 돼요 지금은 저 멀리 조금 더 더 쪽으로 가세요 오케이 그 정도 좋습니다 거기서 몸을 돌려 가지고 내 앞으로 오면 주면 되요 부르지 마세요 컴 이라는 명령도 하지 마세요 도세요 주세요 쳐다보면 주세요 주세요 또 90도 돌려 보세요 코를 쓰게 하면 안 돼요 눈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잘 던져줘야 돼요 눈 앞에다가 그렇죠 코를 쓰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돌리고 거기서 다시 돌리고 뒤로 안 되죠 그쪽 방향 빼고 거기서 뒤로 그렇죠 아 그쪽으로 돌면 안 되죠 턴 그렇죠 턴 안쪽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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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 그렇죠 안으로 끌어들였다가 그렇죠 그 스텝이죠 신나게 뛰어나가세요 개는 위대한데 핸들러가 구려 그치 핸들러 구려 바꾸러 갔어 아 엄마랑 안 뛴대 엄마 재미없어 핸들러 바꾸러 갔어 핸들러 바꿔 핸들러 바꿔 고고 핸들러 가야되고 핸들러 가고 핸들러 가고 핸들러 가고 핸들러 갈아 빨라 1 5 5 5 5 신났어 앉아 신났어 앉아 신났어 귀도 귀도 가 이쪽으로 예스 겟다 로디 고 신나가 가마 신나가 들어와 가마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여기에서 빠졌어 안돼 여기서 빠지면 안돼 여기에서 빠지면 안돼 다시 한번 해보자 동선이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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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또 반대로 뛰면서 신나게 뛰면서 던지고 예 또 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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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보면서 개가 어디든지 꼭 인식해야 되요 체크하셔야 되요 개가 신나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엄마가 별로 신나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걔도 신나는 것 같지가 아마 아까보다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 스피드로 뛰어야지 최소한 신나게 뛰어 옳지 여기까지 하고 집에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스피드는 아마 어질일지 짝먹는다 그래 이렇게 뛰면 돼 이거야 바로 트리타깅 하면서요 신나게 즐겁게 오 아빠도 몸치야 스피드 타이밍 그만하고 아까 허드 했던 것처럼 한번 세팅을 해서 허드 사이에 레디 예스 손로 주면 안돼 던져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기다려주세요 예 방금 얘가 생각하는 게 보이셨어요 생각해가지고 쥐가 넘잖아요 큐가 없어도 저걸 유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넘을 수 있게 집중력 저와 같아요 예 앉으면 안돼 앉으면 안돼 됐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